지난해 6월 이후 끊겨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됐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양정상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설을 교환한 끝에 어제 오전 10시부터 모든 남북 간 연락선을 복원해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이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온 결해가 좌절과 침체 상태에 빠져있는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양정상이 단절된 연락통로를 복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복구에 응한 건 코로나19와 식량난으로 내부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대화 재개를 통해 북미관계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관계자는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하면서 가을에는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에 물고가 트일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